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이게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놓기고 나하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재비가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흥보재비가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근께로 옛날에 우리가 길 떠날 때 날 잡아서 갔어요 아시지? 손 없는 날, 먼 날, 먼 날 그러니까 날짜를 새들의 왕이 날짜를 언제 가거라고 영을 내렸잖아 그 영을 어기고 지 조세로 나간 거야 그 집 엄마, 아빠가 이 야들, 야들 이 붕퉁하니 진 애기의 엄마, 아빠가 그래 그 변을 당하여 그 애기가 응? 그 영을 어기고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출행 날짜 니가 내년에는 니 나갈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까 꼭 그날 나가라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 그 새 왕이 잡아준 그거를 날짜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스러운 박도 가져와서 다 해주고 응가야 날짜를 안 좋아서 했던 거야 일진이 안 좋아서 사나왔던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여기 딱 나오잖아 그러게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구나 삼동이 지나고 준삼월이 방장컨을 흥부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참 이야기가 너무 참 알콩달콩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제비 노정기 제비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흥부네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이 환하게 나와있어 이 길대로 오는 거야 항상 제비는 이렇게 와요 그런 것을 명시로 다 외화갖고 올라오면 제비도 힘들었겠네 제비? 제비가 그렇게 천재야 길 찾는 데는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야 주석 내드릴게 기다리시면 주석을 이렇게 사이에 내드릴게 흑운복 차구 백운 무릅쓰고 흑운복 차구 백운무릅쓰고 흑운복 차오 백운 무릅쓰고 흑운복 차구 백운 무릅쓰고 거중어 둥둥높이 거중어 둥둥높이 떠 떠가 여기도 열한박 항상 이렇게 길게 빼는 것은 되게 열한박 부터는 거 알지? 그러고 한 박자 한 장당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장당 더 가잉? 긍게로 스물여섯 박을 그러지 않아 제 계산서 요건하다 산수를 수학을 잘했는 개별 거중어 둥둥높이 떠 이렇게 시작 거중어 둥둥높이 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더둑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쉬죠 어떻게 했냐면 열한박에서 시작했잖아 그럼 그 다음 장당에서는 저게 아홉 번째에 바까지 끌어줘 끌어주고 숨을 쉬고 올려 어 어 어 어 어 어 높이 떠 어 어 열 번 짜부터 어 어 이렇게 들어가 다시 거중어 둥둥높이 떠 어 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장단에 5,6번 부터 내려오면 돼요 자 시작 거짓말 둥둥 높이 떠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 아무 때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그게 있어. 거중을 둥둥 높이 떠든 이렇게 시작! 거짓무 둥둥 높이 떠 두르사면을 살펴보니 그 다음 장단에 첫째법에서 징그랗게 늘이빼 쓴개로 그 다음에는 탁 재박장에서 시작해야지 두르사면을 살펴보니 두르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자 동해장망이 동해장망오구나가 동해가 일곱번째 파악 동해장망 이렇게 돼 시작 동해장망오구나 허구나가 허가합이야 허구나 이렇게 허구나 1 2 3 이렇게 돼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시작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그렇지 서척지척이요 2호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2호에서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시작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서척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중융공을 올라가니 중융공을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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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기 주자기 넘놀다 넘놀고 넘놀고 그치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그치 상역토가 열 번째 박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하역토 하가 첫 번째 박이야 이제 어려운 진짜 어려운 데를 흥보가 중에서 눈대목으로 들어온거야 이제 이렇게 노정기로 해서 박타고 거기 같은데 뭐지 흥보가의 하이라이트지 일종의 흑운 벅 좌우 패흑운 무릅쓰고 자 출발을 할 때 힘차게 처음에 나가잖아 팍 차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흥운 벅 벅 하고 딱 그려줘 흥운 벅 좌우 패흑운 무릅쓰고 시작 흥운 벅 좌우 패흑운 패흑운 무릅쓰고 그렇지 흥운 벅 할 때 퍽 하고서 그다음 네 번째 박을 쉬어 주잖아 흥운 벅 차고 패흑운 무릅쓰고 시작 흥운 벅 차고 패흑운 무릅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거중어 둥둥 높이 그 하고는 높이 하고 많이 쉬죠 거중어 둥둥 높이 한눈 하흑운 요놈 이렇게 스몰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 중어 둥둥 높이 떠 이렇게 스몰하게 내려오는 거지 5, 6번째에서 쭈욱 그렇게 내려놓는 줄 알아? 여러분이 도둑숨 안 쓰시고 한옥으로 빼내요? 그렇죠. 거시기에서 9번째 방에서 한 번 쉬는다니까 그다음 장단에 9번째에서 한 번 쉬어야지 9번 하고서 10번째 방에서 올라가잖아 올라가기 전에 쉬어준다니까 쉬는 게 그냥 도둑숨이야 그거는 박자를 해야 하면 안 되지 뭐야 숨표 숨표 콤머 콤머 우리가 저기에서 쉼표가 아니라 콤머 콩나물 대가리 그거 그냥 잠깐 쉬는 거야 아까 높이 하고서는 그거는 쉼표가 정식으로 있고 충분히 쉬어줘야지 다시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다 부르사변을 살펴보니 부르사변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해 장망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 동남 가는 매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호기야 호기야 저가니 호기야 호기야 저가니 원폭 휘범이 아니냐 원폭 휘범이 아니냐 여기까지 흑운 벅차고 백운 무릅쓰고 흑운 벅차고 백운 무릅쓰고 가중어 둥둥 높이 아 아 아 거주어 뚱뚱높이 땋아 그루사 면을 살펴보니 그루사 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오 통에 장망오구나 서척지척이오 통에 장망오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톱하역톱 주작이 넘놀고 상역톱하역톱 주작이 넘놀고 상역톱하역톱 상역톱하역톱 오작교바라보니 오작교바라보니 호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호기야 호야 저간이 호기야 호야 저간이 원폭 휘범이 아니냐 원폭 휘범이 아니냐 흑은 벅차고 폐군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폐군무릅쓰고 과중어 둥둥 높이 따아아 하아 하아 과중어 둥둥 높이 따아아 하아 하아 아아 우르사면을 살펴보니 흐르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 동해창망허구나 중등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고작교 바라보니 고초통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허기야 허기야 저가니 원폭 휘범이 아니냐 흑은 벅 차고 배군물 없으고 흑은 벅 차고 배군물 없으고 허중어 둥둥 높이 따아 하아 하아 허중어 둥둥 높이 따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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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촉지척이요 동해창망허구나 서촉지척이요 동해창망허구나 서촉지척이요 동해창망허구나 중등봉을 올라가니 중등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받아보니 오작교 받아보니 오작교 받아보니 오초 동남 가는 배는 오초 동남 가는 배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흑이야 허이야 저가니 흑이야 허이야 저가니 원폭 휘범이 아니냐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다 거중어 둥둥 높이 다 허중어 둥둥 높이 다 모든 사연을 살펴보니 무 을어 사면을 살펴보니 은어사변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여 동해 창망허구나 서척지척이여 동해 창망허구나 동해 창망허구나 중등봉을 올라가니 중등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 우초 동남 가는 배는 우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이야 호이야 저가니 원폭 휘범이 아니냐 흑은 복 차옷 백은 무릅쓰고 흑은 복 차옷 백은 무릅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허어어어어어 허어어어어 무르사면을 살펴보니 무르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여 동해창망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호기야 호이야 조가님 호기야 호이야 조가님 원 포킷범이 아니냐 원 포킷범이 아니냐 쇼 깐다 쉬고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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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